동생들 안녕 영기영이야 항사테미닛 근현대사편 근대경제사 살펴볼게 근대경제사는 열광의 경제침탈에 대한 내용과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분은 좀 초과될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오늘 옆에 포켓몬 친구 왔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만보입니다 네 전만보님 근대경제사 여기 공부하는거 좀 어때요? 외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게 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고마워요 여기 많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사테미닛을 반복적으로 복습하면서 정확하게 시기 구별하고 내용 구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봅시다 여기 출제 포인트는요 네 먼저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보기보다 근대경제침탈과정은 열광의 경제침탈과정은 시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상황들이 개항이유냐 이무군란이유냐 그리고 아간파천이유냐 그리고 자 러일전쟁때냐 그 다음에 1905년 화폐정의사업에 대한 내용이냐 시기를 좀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학습하는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자 경제적 구국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자 이 열광의 경제침탈 어떠한 정책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했느냐 자 특히 이제 이무군란 이후의 상황 그리고 방공용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해 그리고 한국중앙총상에 대한 시기파악 그리고 독립협회의 이권수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내용이 이해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훈데 먼저 여기서는요 조일수호조규가 강화도조약이고 그 조일수호조규의 부속조약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내용부터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다 개항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에 대해서 아주 무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 일본이 원하는 걸 다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때 자 관세가 있어요 없어요?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쌀 다 가져갈 수 있었죠 자 근데 개항초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무역할 수 있는 거리는 심리 4km로만 규정이 되었었고 그래서 개항장에서만 무역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객주여가 보부상들은 중계무역에 있다는 이익을 많이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개항장에서는 일본에 화폐를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되겠죠? 네 자 지금 얘기한 게 개항초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약의 이름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 다 조율 무역 규칙이에요 무 관세 살 무제한 유출 그리고 나머지 간행 이전 규정이라던가 일본의 화폐 사용은 부록에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가 아니면 다 부록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죠? 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조청산민수로무역장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청나라가 내륙 진출됐던 건데 이거 외국 상인 중에 최초죠? 네 자 이 조청산민수로무역장정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맺어졌나요? 이모군란입니다 그렇죠 이모군란 계기로 청나라 상인들이 조청산민수로무역장정을 통해서 최초로 내륙 진출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간행 규정을 넓히는 내용들도 나오긴 하는데 자 일본은 특히 이 조율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걸 83년에 맺었고 그 83년의 조율 통상장정에 따라서 일본은 최국대우를 얻고자 두 가지를 양보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였습니까? 관세와 쌀 유출입니다 쌀 유출 제한 규정이죠 쌀 유출 제한 규정 방공영에 대한 제한 규정 그렇죠? 예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최국대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 최국대우를 근거로 해서 내륙 진출이 자유로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도 이제 관세 인정이 되었고 특히 방공영 우리가 쌀 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이제는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방공영에 대한 규정이 83년에 나왔다 예 83년의 조율 통상장정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자 이모글란 이후에 청일 상권 경쟁의 심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내륙 진출했기 때문에 청일의 상권 경쟁이 더욱더 심화된 건 맞지요 자 그리고 무역 비중은 청나라가 증가했으니까 일본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? 무역 비중은 반면 무역액은 둘 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무역 비중이죠 청나라가 점점점점 증가하긴 했는데 그러나 청의 무역 비중이 일본을 넘지는 못했었죠 그렇죠? 예 그래서 이제 청이 아무리 무역 비중이 증가했어도 바로 일본을 자 바로 넘지 오버하지는 못했다 초과하지는 못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죠? 예 아 기출 선지 우리가 안 봤구나 예 그런데요 지금 이 내용이 자체가 더 중요하니까 이 내용 중심으로 하고요 예 기출 선지를 한꺼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청일전쟁 청일전쟁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일전쟁 전에는요 일본이 영국산 면제품을 중개해서 팔았다면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일본이 일본산 면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던 건 청일전쟁 계기로 일본이 막대한 배상금을 토대로 일본이 굉장히 많은 물건을 제작하는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아간파천 이후에 최혜국대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자 이 외국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이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러시아는 특히 나무를 많이 가져갔죠 압록강, 두만강, 울릉도, 산림채굴권과 경원종성의 광산채굴권이 있습니다 자 경원종성은 어느 지역이냐면 요 두만강 인근이에요 알겠죠? 함경도 일대 두만강 인근에 경원종성의 광산채굴권은 러시아가 가져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운산근관채굴권 그렇죠 운산근관채굴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화전차 다 미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철도와 관련된 건 다 일본이죠 경인선, 경부선, 경의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인선이 최초의 철도다 볼 수 있겠고 1899년 경부경의선은 러일전쟁 중에 부설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경의선은 1906년이면 러일전쟁 끝난 거 아닌가요? 처음 부서를 한 거는 바로 러일전쟁 중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통한 게 1906년이고요 부설은 러일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일은 당형근관채굴권 영국은 은상근관채굴권 이렇게 가져갔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질문 대답해 볼게요 자 우리 잔만보님 나무, 산림채굴권을 많이 가져갔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죠? 러시아입니다 예 연결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특히 전기전화전차 이거 많이 가져갔던 나라는요? 미국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운상근관채굴권도? 미국입니다 예 그렇죠 철도와 관련돼서는 다? 일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권침탈이 심화되었던 시기는요 바로 아간파천 이후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최혜옥 대우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이 요구했었습니다 자 보안회가 막았던 거 알고 계시죠? 이제 러일전쟁 중에는 일본이 또 우리나라의 토지 중에 군용지와 철도 부지를 많이 가져갔던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철도 부지는 아까 전에 경부경의성 기억나시죠? 예 자 이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화폐정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일본이 화폐정리사업 과정에서도 차관을 강요했었고요 자 일본은요 화폐정리사업 전후의 상황을 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화폐의 이름은 백동화였습니다 남발되었었죠 자 이걸 명분으로 제정거문 메가타가 바로 화폐정리사업을 했었던 겁니다 자 특히 근본위화폐제도가 채택된 건 대한제국때부터 채택되었는데 실시가 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화폐정리사업을 계기로 해서 근본위화폐제도가 실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화폐정리사업 전에 먼저 전환국부터 먼저 없앴습니다 백동화 발행기간 전환국을 먼저 1904년에 메가타가 먼저 없애놓고 바로 본격적인 화폐정리사업을 한 겁니다 자 우리 화폐가 등가교환이 아니라 부등가교환이었다라는 것은 자 상태에 따른 교환이라고 한다면 우리 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해져요? 불리해져요? 불리하지 그렇죠 그리고 일본 재내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해요? 불리해요? 유리합니다 일본 재내낸권만 법정화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화폐정리사업 이후에는 화폐품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화폐품기 현상을 전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폐정리사업 전에는 물가가 폭등했는데 그 이후에는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물가가 하락하니까 우리의 토지도 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의 토지를 많이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바로 1906년에는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 가혹 증명규칙을 반포하게 되었죠 자 대한제국들은 지게발급사업 때 그 지게를 바로 외국인에게 발급해줬습니까? 안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1906년에 토지 가혹 증명규칙으로 외국인들도 토지 소유할 수 있게끔 허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05년 메가타가 출연했던 화폐정리사업 봤습니다 백동화를 취급했던 조선인과 조선상공업자들은 몰락하는 자 또 조선인은행도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을 일본이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네요 자 그리고 황무지 개관권만큼은 보안회가 막았다 하지만 1908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반도 토지 개관관리 일본인 이주를 장려했던 기구가 만들어지네요 이름이 뭐였습니까? 동양척식주식회사입니다 1908년 일제강점기 전의 동척이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강의 경제침탈을 봤는데 벌써 10분을 넘겼는데요 좀 끊고 가야겠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